이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삼성과 전주 KC 동건, 김주은, 문서우, 김재우 분발입니다. 배우 서울, 전상우, 이지민, 양준환, 홍승환, 박준우. 삼성과 KCC, KCC와 삼성의 경기는 10대0으로 다소 삼성에게 일방적인 경기로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삼성은 박준우 선수가. KCC 양준환 선수 앞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삼성 선수를 혼자 삼성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KCC 공격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제 삼성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후반 경기 끝이 났습니다. 삼성과 KCC, KCC와 삼성의 경기는 20대0으로 삼성이...